앞서 전해드린 내용과 같이 최근 논란이 된 한암시 종합운동장 이전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단체가 직접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건데요. 그 이유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전해 듣겠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한암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미사입주자대표회의 박일수 연합회장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정확한 입장을 들어보기 전에 미사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미사입주자대표연합회의는 미사 강변도시 24개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장들이 지역 현안 및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공식 발족하였습니다. 네, 지난 3월에부터 발족해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인터뷰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하남시가 이전 관련 용역까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반대하는 이유는 주민설명회가 먼저 진행되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용역조사가 먼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고, 여기 용역에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TF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일부 지역정과에서는 이번 하남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해서 주민 투표에 붙여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네, 주변 단지와 충분한 미사 강변도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찬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정조차가 진행되든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좀 진행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거듭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알릴 건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반대 성명을 낸 미사 입주자 대표의 박일수 연합회장과 관련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